한 여자고등학교 교장이 학생들의 위안부 캠페인 활동을 막는 과정에서 상식 이하의 막말을 한 것으로 알려져 교육청이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학생들은 교장이 위안부처럼 될래? 라고 핀잔을 줬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고우리 기자입니다. 지난 11일 아침 동아리 모임을 하던 광주의 한 여고 학생들은 교장 선생님에게 황당한 말을 들었습니다. 당시 학생들은 위안부를 바로 알자는 캠페인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장 선생님이 주제를 바꾸라며 위안부처럼 될래? 라고 핀잔을 줬다고 학생들은 말했습니다. 해당 학교장은 긍정적인 역사를 통해 교훈을 얻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해 학생들을 교육하는 과정에서 생긴 오해라고 해명했습니다. SNS를 통해 막말 논란이 일자 광주시 교육청은 해당 학교에 대해 조사에 나섰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막말 논란이 사실로 확인되면 해당 학교장을 징계할 계획입니다. KBC 고우리입니다. KBC 고우리입니다.